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3월, 4월 소띠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소띠 여러분들. 1월달, 2월달에는 할 일이 많은 것에 비해서는 결과가 좀 불진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저것 힘든 일이 좀 많으셨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3월달, 4월달에는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나른한 오후에 낮잠을 자는 모습이 제가 보였어요. 일단은 일상생활 속에 여유가 들어온다는 거고 건강적인 부분이라든지 공부운이라든지 문서운이라든지 나를 이제 잠잘 때 돌봐줄 수 있는 인연수라든지 삶의 행복도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많이 올라간다 라고 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낮잠을 자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결과를 내는 재물적인 부분이라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바깥 일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래도 신경이 덜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사료가 되니까 그래서 3월달, 4월달에 소띠 여러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무탈이 한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28살이 되는 정축생 소띠입니다. 오방위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3월달에 뭐 탈할까요? 짠! 오! 대길의 온기다! 오, 좋네요. 자, 4월달에는 아허! 야, 대박이 났습니다. 자, 특히나 이때는 청개구리 기질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남들 일할 때 놀고요. 남들 놀 때 일해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굉장히 결과는 좋아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요. 남들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 일 하지 말라는 말이고 이것만 잘 참고하시면 금전적인 부분 굉장히 상승의 온기 있을 거고요. 이제 이직수라든지 취업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온기가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던 의도했던 간에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좋은 결과가 나는 거니까 횡재운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생각지도 않게 많은 경사들이 겹칠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특히나 인연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상승의 온기거든요. 이때 뭔가 이렇게 저로의 이상형, 인생의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온기가 이어질 수 있겠다. 사료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마흔 살이 되는 을축생 소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이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3월달은 어떨까요? 짠! 어허! 다사다난하다. 이것저것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니까 아, 실현과 고난이 드는 형국이다. 자, 특히나 이때는요. 돌다리도 두들겨라. 돌다리도 두들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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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탐사까지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랜 고심 끝에 묘수를 뜰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절대 급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잘 참고하시면 무탄이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이제 잘 흘러갔을 때 금전에 있어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전에 답답해가지고 우리가 돌려막기라고 하죠.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사로가 됩니다. 개인회생이라든지 파산이라든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대출 나올 수가 있어요. 은행권 잘 두드려 보시고요. 주변에 사람들한테도 인덕의 운을 좀 빌려가지고 급한 불을 끌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도움을 정하세요. 기관의 도움이든 나라의 도움이든 사람의 도움이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기가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 내가 멀어질 수 있는 운기가 있어요. 12구소를 조심하시고 그런 거대사와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그냥 무탈이 잘 넘어가는 지위가 꼭 필요하겠다. 생각이 드는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52살이 되는 개축생 소띠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3월달은 어떨까요? 짠! 어호! 이것저것 우왕좌왕 고민되는 일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요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될지 보니까 4월달에 아하! 조금 어려움이 있다. 너무 고민 고민하다가 타이밍을 좀 놓치는 운기가 들어온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히나 요때는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타이밍입니다. 너무 공들여서 짓지 말라는 겁니다. 간단간단하게 치고 빠지기를 잘 해야 되는 운기라는 거죠. 근데 내가 공을 들이고 들이고 막 다 싸우려고 하는데 싹시 딱 직천에 무너질 수가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너무 길게만 생각하시면 무탈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병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내가 생각지도 않게 병원을 다녀오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길 수 있는 질환들 있죠. 여성분들은 여성질환이라든지 남성분들은 뭐 비뇨기과 계통들 항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럴 때 한번 좀 점검 받으셔가지고 시술을 받거나 약을 드시고 나오면 굉장히 상승의 용기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건강수의 누수 잘 잡아 나가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64살이 되는 신축생 소띠 여러분들입니다.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3일 때는 어떨까요? 짠! 아하 다사다나라다. 이것저것 움직임이 굉장히 많다. 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이동수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사회자리는 아하 이런 것들이 일사의 막힘으로 좀 이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5번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자 이때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내 이름 석자가 드날리는 그런 운기가 있습니다. 동네 이장이라든지 뭐 동호회 뭐 이렇게 뭐 총무라든지 해장이라든지 뭐 그런 거 내 이름 명함 직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의형 드날리는 것들이 있는데 좋은 일이 있는 반면에 안 좋은 구절수도 같이 따른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좀 마음이 좀 서랑설레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너무 기기울이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동호회수라든지 같이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명망이 높아질 때 사람들이 많이 접근해요.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합시다. 할 때 허화실을 굉장히 잘 가리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한테 좀 안 좋은 목적을 둔 인연수들이 많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다 세관경을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좀 조심해서 무탈이 넘어가야 된다. 이것만 조심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 신축생 소띠 여러분들 무탈이 넘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나른한 오후에서 낮잠을 자는 소띠 여러분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도 뭔가 오방기 자체가 한 단계의 템프를 쉬어가는 오방기 같죠? 긍정성 있게 막 외부적으로 활발히 움직이는 느낌의 오방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런 타이밍도 필요해요. 우리가 24시간 중에 그쵸? 6시간에서 8시간은 꼭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 있죠? 요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또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쵸? 내일로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가독이라 생각하시고 이럴 때는 몸과 마음을 잘 충전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늘 도령은 5월달 6월달에도 좋은 운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